학창 귀신들과 함께하는 고스튼노래방 오늘의 귀신은요 그르르르! 내 가족을 지키겠어! 원한을 지낼 여인인 향랑각시입니다 향랑각시시, 향랑각시시를 위한 노래를 준비해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아시나요? 아시나요? 향랑각시시를 아시나요? 아파트벽을 기어다니는 향랑각시를요 아시나요? 아시나요? 향랑각시를 아시나요? 원한을 지낼 여인 향랑각시를요 아시나요? 아시나요? 향랑각시를 아시나요? 보란빛 동으로 한각 일으키는 향랑각시를요 아시나요? 아시나요? 향랑각시를 아시나요? 억울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향랑각시를요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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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서 엄마를 아시나요? 슬픈 사연 알게 됐어요 가족을 꼭 만나세요 다시 준서와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향랑각시 향랑각시 내 지독사님 냄새를 맡기면 아주 해롱해롱하네 나는 원한의 지내여인 향랑각시 아시나요? 아시나요?